일교차가 커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가을철 꼭 준비해야 할 가을 캠핑용품 꿀템 베스트 18 별구경용품 가을은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 밤하늘이 맑고 별들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. 다음으로 멋진 가을의 밤하늘을 즐길 수 있도록 가볍게 휴대하기 좋은 휴대용 캠핑용 망원경입니다. 낮은 조명과 야간 조건에서 사용하기 좋은 대형 저반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은 야외활동에 이상적인 방수 및 방습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블랙과 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격은 6달러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